과도한 우려 속 가려진 기회. 이거 서근희 애널리스트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너 내 삼성증권 이 녀석들아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지마. 그죠? 그러는 거죠. 동거 언니가 한 수 가르쳐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닥터 서한테. 서근희한테. 목표주가 10만 9천원. 키워드만 한번 보겠습니다. 램시마 IV 램시마 SC 고성장 지속. 고성장 지속. 항암제 매출도 회복 전망. 시장의 우려가 높은 미국 집판. 성과에 대한 기대 대비 우려 과도. 성과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서근희 애널리스트 보고 있나? 닥터 서. 어디서 박사 딴 거야? 수급 이슈는 일단 납 되었다고 판단되고 과도한 우려 속 가려진 기회. 주목. 아주 잘하고. 이동근 애널리스트. 수석 애널리스트. 10만 9천원. 일단 내년에 미국에서 집판을 함으로써 어떠한 성적표를 낼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데 우리는 잘 될 거라는 곳에 배팅을 하는 거죠. 왜? 그 비용만큼. 유통사한테 주는 비용만큼. 뭔가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방송을 회방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너 공매도야? 너 공매도야? 콜라 너 공매도야? 이런 녀석이 지금 방송을 못하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 귀염둥이 보고 힘내세요. 너 아까 오빠한테도 대들고 말이야. 배 보여주고 항복해야 될 거 아니야. 항복. 그래서 내년도 셀트넛 헬스케어의 매출을 2조 6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762억 원. 사실은 시장에서 셀트넛 헬스케어의 매출을 찐위로 보죠. 그쵸? 아까 전에 셀트넛은 한 2조 9000억 정도 예상을 했고. 영업이익은 1조 1000억 원. 셀트넛 헬스케어는 2조 6,645억 원. 영업이익 4,762억 원. 이거보다 10%만 다 나왔습니다. 그거도 아까 셀트넛과 그래프가 비슷하죠. 그쵸? 이 빨간색의 램시만 있으신데 내년도도 커지고 후년도 2024년도에는 더 커져요. 그쵸? 너무 커집니다.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들 수익 날 때까지.